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여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멸귀 세대에게 반찰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멸귀 세대에게 반찰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멸귀 세대에게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하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시련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당시에 핍박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흔들렸었는데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히브리서 기자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핍박 자체보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말로 집요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지난 4장 14절부터 히브리서의 눈에 띄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들으면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되실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구약의 제사제도도 우리로선 이해하기 힘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은 그들의 배경이 유대교였고 또 그 당시가 AD 70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을 때입니다. 대제사장이 실존했었던 것이죠.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쉬웠을 것입니다. 오늘 5장은 대제사장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먼저 1절 전반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여러분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 택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1절 후반절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저 하늘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역시 죄인이었죠. 그래서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늘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그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일을 대제사장은 지겹도록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지 자신도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역할이 2절을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백성들을 용납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도 죄에 연약하니 죄인들을 용납하기 당연히 쉽지요. 그래서 죄를 지은 백성들도 대제사장에게 주저하다 나간 것이 아니라 기꺼이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소개한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넘어갑니다. 5절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도 아론의 반찰을 따랐던 그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예수님은 그 아론의 반찰을 따르시는 게 아니라 멜기 세대의 반찰을 따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5절 중반절에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지 않죠. 한 단계 더 아래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레위 대제사장들처럼 속죄의 제사 없이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아들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그 아들 예수님께도 동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철전지 원수가 되어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7절에 여러분 이 말씀에 떠오르는 한 가지 모습이 있죠. 겟세만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심각하게 괴로워하면서 슬퍼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바로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심판과 진노가 너무도 두렵고 강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 허락해달라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어처구니없는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우리를 용납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재물을 잡으셔야 할 그분이 친히 재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속죄의 재물을 잡을 때 우리가 듣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피가 쏟아지는 처참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속죄의 재물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피를 쏟으셔야만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졌어야 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루의 잔을 남김없이 주님이 다 받으셨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보다 죄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던 그 기도를 7절 하반절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지? 왜 나는 되는 게 하나 없지? 내 건강은 왜 이렇게 나아지진 않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갈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임을 정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내가 어려울 때 다시 일어서는 승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나로 유화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소서입니다. 5장 말씀을 읽다 보면 갑자기 11절에서 당황스러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멜기세댁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같은 분임을 멜기세댁 제사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멈칫합니다. 아무리 멜기세댁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할 테니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듣는 성도들이 둔하기 때문이라 말하는데요. 그것을 12절에서 정확히 설명하는데 히브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의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했는데 여전히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하고 마치 젖을 먹는 갓난아이와 같은 유화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를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냐 이것을 여쭙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은 장성한 자의 불량인가 아니면 유화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유화적인 신앙의 특징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죠? 우리가 날마다 합심하여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보다 당장 내 필요가 더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를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아직 갓난아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관심이 나 자신에게 있으니까요. 저랑 가까이 지내는 청소년 사역을 하신 어느 목사님이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게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 성경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만나는 청소년들 보면 온통 그 사랑과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 같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아이들마다 정말 그 앳 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대요. 너희들 정신 차르라.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온통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진정한 믿음일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게 청소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내가 사업을 하고 일터를 일구고 또 자녀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온통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매일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주식값이 오르고 또 집값이 오르고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토록 염려하는 유화적인 신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는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습니다. 단단한 것을 먹고 소화하죠. 마찬가지로 그저 젖을 먹듯 편안하게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을 먹고 소화를 시키듯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연단이 오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이 내 육신의 소환과 다를지라도 심지어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것이 두려우신가요? 유정옥 사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는 종갓집 만며느리로 시집가던 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딸아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제사 지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이 세상에 없다. 너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다에 지키려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야. 정말 그리 살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있었지만 결국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다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들게 하신 그 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열어주시길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그리스도의 불량까지 자라게 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놀라운 말씀의 역사의 문을 여는 통로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혹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의심이 되는 분 있으십니까?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던 그 간구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 자신임을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일어나는 승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순종이 하나님 나한 사람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 주의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하나님 이 새벽에 심령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또한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를 온전히 이 새벽의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더뎌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 하나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또한 육신의 건강의 악화와 재정의 어려움과 자녀의 속석임과 또 삶의 여러한 공궁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도의 응답임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붙듯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새벽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십시오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날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져와 순종함에 사는 삶이 우리로 자라나게 하는 양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 생명 걸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간증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실 값이 말기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정성한 자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난 자를 우리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